자 여러분들 오늘의 메뉴는 조개탕 시원하게 얼큰한 거 먹고 싶다라 해서 한여름에 조개탕을 선택하다니 정말 대단하네 이거 오뎅탕 먹고 싶다며? 근데 조개탕이잖아요 오뎅탕 같은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방금 먹을 때 하윽 이랬죠? 그거 체지방 40% 이상만 내는 소린데? 에잇! 좀 빨리 쓰이세요 내가 너 고3 때부터 알았는데 세월이 참 빠르다 아 너 이제 조만간에 서른되지? 저는 서른 안 와요 몇 살인데 지금? 서른곤 내 인생에 서른? 그럴리가 야 화보 찍으면 그 돈 받고 나가는 거냐? 아 돈은 받아야죠 어떻게 아 그래? 넌 정확히 넌 뭐냐? 예쁘고 인기 많고 어디까지 할 셈이야?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몸매도 좋고 말쑥이 의체관은 아 안돼요 말쑥이는 여동생이라서 의체관은 안돼요 아 사죠? 가능해 노움 철인 줄 알았어 말쑥 안다 너는 진짜 학교 다닐 때 어떤 애였어? 많은 사람들이 말쑥이는 얘는 확실히 일진이 많다 학교를 다녔어야 알죠 학교는 안 다녔는데 어떻게 요즘에 하는 그 BTSD 이런 게 나오는 거야? 저는 그냥 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장난으로 한 건데 그 사람들의 옛날에 있던 추억들이 올라오나 봐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우정이었거든요 우리 진짜 친구잖아 쿤아 아 나 진짜 갚는다고 어? 갚는다니까? 2만 원 달라고 나 엽떡 먹게 싫어? 싫으면은 만 원으로 퉁 쳐줄게 편의점 가서 불닭볶음면이랑 핫바지 가지고 언제 갚을 건데? 내가 안 갚는데? 생기면 갚는 데잖아 진짜 친구잖아 왜 그래 맛있게 먹어? 먹어야지 더 살 쪄야지 팔 손실 온다 10살 어린 여동생이 장기자랑 연습하는 거 같은 이 기분 엿이나 까져 엿이나 해도 돼요? 괜찮아 엿은 맛있는 거잖아 네 근데 진짜 자주 안 만나다 보니까 제가 말했어요 원래 술 먹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단둘이 만나기 좀 껄끄럽고 그래가지고 방송키고 만나고 싶어서 술 방아서 먹는 거 단둘이 만나는 거 왜 껄끄러운데? 방송 안키고 만나는 거? 아니 그게 안에 부담스럽잖아요 1대1이? 아니 얼굴이 너무 커서 좀 개구리 아 개구리가 아니라 두꺼비가 딱 이렇게 앞에 있는 느낌? 근데 이 빵은 뭐예요? 빵은 내 가슴을 표현한 건가? 어제 핫빵했던 애가 그 대게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아 나도 대게 좋아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너무 비싸지나? 아니지 아니지 너가 대게 좋아한다고 그랬으면 대게 준비했지 너가 뭐 인중 피 맺힌 거 진짜 킹 같네 어쩜 저렇게 맑은 피가 이렇게 똥 맺혀있지? 아니 이거 이번에 왜 이렇게 됐을까나? 그게 아마 성병일걸요? 안녕하세요 내가 해볼래요 에어컨 티브이 냉장고 탑니다 말쓰기는 요새 연애 감정이 없는 거 같아 뭐하고 사냐고? 네가 알아서 뭐하게 해? 말쓰기가 무슨 연애 감정이 없어요 얘 남자 존나 좋아해요 그럼 여자 좋아하냐?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얘는 아니 씨 남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? 내가 얘 아는 동안 10년이라 그러면은 9년 8개월 동안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잘해주니까 진짜 친구인 줄 아네? 내가 네가 진짜 친구야? 야 너 내 아는 오빠 부른다 내 김학과 말아? 김학과? 올림픽 축구 대표님 아니에요? 아니 그냥 아무거나 쎄보이는 얘기 안 되는 거야 내가 쎄보이는 거야? 괜찮으면 내가 제로트 해줄게 분위기 있게 같이 알아서 줄게 하지마! 좀 치왓같다 그거 쫄쫄쫄쫄쫄 아니 그 뭐냐고 쫄쫄쫄 아니 음악이 이렇잖아요 전성기와 업.. 전성기의 반대는 뭐지? 제일 힘들 때? 불왕? 불알 불알 내가 불알은 못 봤어요 슬럼프 불왕 이때 변성기는 지났고요 변성기에요 여러분 몇 병 마셨어요? 아니 이거 물어봐야지 이 새끼 존나 엎긴 게 술집가잖아요 그럼 술병 알바생이 치우잖아요 어 치우지 마세요 우리 가오예요. 얘 우리 가오라고 치우지 말래. 아니 가오야. 치우지 마세요. 근데 말숙이랑 나랑은 달달각이 될 수 없는 게 내게 아니다. 아니다. 얘가 치매 증상이거든요. 근데 진짜 아내 무시할 게 아니에요, 오빠. 이게 조금 더 많아지면 무슨 치매야, 이씨. 와, 게시판에 인증 엄청 올라왔다고? 오졌다, 킥뷰. 다 주면 되지, 뭐. 킥뷰 자판기. 아니, 정답이다. 제가 정확히 말하면은 AM1시까지 그만이에요. 그만 그만. 이제 그만. 아, 시발. 아, 잠깐만. 와, 존나하네. 이렇게 술에 먹는다고? 그러면 그 게임 해볼래? 진짜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알아보는 진지한 게임. 자,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. 여러분들 삼성전자 면접시험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편집. 고맙습니다. 장하늘 씨. 네.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. 적목ho które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